저기 유리씨가 구경 오셨죠? 네 왔어요. 어머니 뒤에 숨었어요. 아 놀러도 오시고. 멤버들끼리 우애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 그럼요. 자매들처럼. 저희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. 팀으로 일을 할 때 팀업 같은 게. 그렇죠. 두 분은 스무 살 되셨죠? 네 올해 스무 살 되었습니다. 전에 스무 살이 되면 꼭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생각하셨던 거 있을 것 같아요. 연습생 시절이 길었어요. 그래서 스무 살 때 되면은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을까.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지냈어요. 근데 이렇게 정말 이룰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. 스무 살이 되면 운전면을 꼭 하고 싶어요. 그래서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. 이건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하시는 게 있든요. 감사합니다.